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관심거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떨 것인가 질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지만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그런 조선일보의 봉다방에서 한국은 일본식 장기침체가 없는 이유는 이런 제목의 한 전문가를 모신 그런 심청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식 장기침체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한국은 일본식 장기침체를 비슷하게 경험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운 좋게도 그런 장기 불황을 피해갈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이런 제목을 보고 한국은 특별한 나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곤 하거든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중국이 특별한 나라다 또 아시아의 4마리 용인가 하는 그런 국가들을 지칭할 때는 특별하다 그렇지만 특별하지 않지 않답니까 언젠가 또 자본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은 생산 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재정적자들이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요.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국가가 점점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체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 성장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률이 곧바로 소득 증가율하고 거의 같은 거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쭉 오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5년 털의 1%포인트 성장률 하락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2년까지인데 그럼 이 같은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추세선을 역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무엇이든 간에 특히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합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렇게 역행해 가지고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행운이자 구조계획이 가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0.7% 정도 유지게 되면 비관적이고 그 다음 1% 되면 평년을 유지하고 낙관적인 경우는 1.3%를 유지하게 되면 성장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국책연구소니까 가능하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지나치게 비관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결과도 좀 마사지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 국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쓸모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계획에 대한민국이 큰 성과를 거두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외환위기 때는 외부 채권단으로부터 강요된 그런 구조계획 때문에 이후에 한 10년 정도 좀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장률 자체가 점점 내려앉는다는 이야기는 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소득이 감소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쉽게 관찰이 될 거라고 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집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해 뭐 2000 예를 들면 10년부터 한 20년 뭐 그 사이에 한국의 중산청들이 아이들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한국의 역사에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해 그게 결국 모두 다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평균값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분이 이제 집값이 많이 내려간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펼치신 분 같습니다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차학봉 전문기자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일구가 줄어도 일본식 장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명확한 그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차학봉 전문기자가 말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집값이 장기 침체할 것이란 이른바 고령화 집값 폭란론을 비판했는데 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해도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집값이 장기 상승한 것은 주택이 투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투자 수요라는 것도 결국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 수요라는 것도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가치없는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빚이 얼마나 작으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안 받겠습니까 이미 많은 한국의 가구들이 빚을 많이 진 상태고 거기에 따라 시간이 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이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장률이 낮아질 건데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부동산이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논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입장을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해서 20년 30년 이후에 집값이 빠질 것이라는 장기 전망과 직업의 내집 마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감소해도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은 오히려 상승할 것입니다 투자 수요 부자들도 뭐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이 정체가 되게 되면 집값 상승해도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저 자신도 미래와 관련된 일이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신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고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 말씀의 요지를 하면 부동산은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사는 사람이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식 장기 침체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제 이런 주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거의 반면 교사지 않습니까 일본이 올라갈 때 착하게 그것을 미리 봤던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성장할 때 보면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지에 이제 신격구 회장 같으신 분이 일본에 오래 이렇게 거주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장하면서 구도심지하고 신도심지가 나눠져가지고 발전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해질 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라 내려갈 때도 일본은 경험했지만 우리는 특별하니까 우리는 다르니까 일본과 같은 그런 경로를 밟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일본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장기 저성장 국면에 상당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또 다른 것은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친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냥 공짜로 뭔가를 얻는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한 사람들은 그거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고 그런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정책을 거기에 맞게끔 가공해서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까지 훼손됐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곱하기가 되게 되면은 일본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몇 분 이야기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통신장님은 싫어도 시차를 두고 일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장이 참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특별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외로 77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일종의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NA님은 더 이상 소득은 늘지 않고 인구는 감소한다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 법칙처럼 부동산 가격은 하방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시차를 두고 일본과 비슷한 그런 계적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전망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일본식 장기 침체는 없다 조선일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일본과 비슷한 길을 밟게 될 것이다 둘째 일본과 다른 길을 밟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73% 정도가 일본과 비슷한 그런 궤적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25% 정도가 7대 한 3 정도네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답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일본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잔인할 정도로 흡사하게 따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물론 희망적인 그런 견해를 피력하신 분도 계십니다 비관적인 생각은 지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그 바람하고 그냥 굉장히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은 일본과 거의 잔인할 정도로 비슷한 계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부동산 전문가의 일본식 장기 침체는 우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견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광고 여러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의 소위 공적 공직선거의 실태를 이렇게 낱낱 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난 1월에 1권이 나왔고 이번 5월 30일 무렵에 2022년 지방선거를 다룬 5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 공인이 어떤 좀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도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묻히지 않습니까 망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호의적입니다 어떤 그 공인의 그런 죽음은 예를 미화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가지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나중에는 무슨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우리하고 다른 것은 당신이 뭐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죽든 살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불법을 그냥 치고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본인이 불법을 그냥 호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게 되면은 죽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 사회가 정말 죽어도 끝까지 그 죄를 추궁하는가 지나치게 집요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불법을 파헤치고 불법에 부욕했던 자 협력했던 자 이런 사람들을 그냥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참 많이 다르다 외국의 이름들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죽은 이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인데 죽은 이후에도 가장 지금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분 가운데 한 분을 덜 작아야 되면은 이제 금융인으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그런 제프리 앱스타인 이 앱스타인이 2018년도에 감옥에서 뭐 그냥 죽었는데 연료자들에 대한 단제 이 소위 앱스타인하고 함께 놀았거나 앱스타인에게 금융적인 편의를 제공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이메일 같은 추적을 통해 가지고 그게 되고 얼마 전에는 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을 물어주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물어주는 그런 일들이 합의를 본 거죠 지금 또 제이피 모간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협력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이거든요 오늘자 월스트리트 저널 중에서 요즘에 성정체성 문제 때문에 항상 홍력을 걷고 있는 버드와이저가 중앙에 있고 가장 톱뉴스가 앱스타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게이트를 모종의 어떤 사건 때문에 좀 협박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이 크게 지금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2019년 그 정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가도 계속 검찰이 이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 거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김신영 국제부장이 죽은 악당을 대하는 사회의 품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살아생전에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살아생전에 저지른 범죄 행각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격차 문제를 다루는데 참 의미심장한 좋은 그런 칼럼입니다 앱스타인에 대한 미국 사회의 단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가 죽은 지 4년이 흘렀지만 학계, 재계, 금융계를 망나는 수많은 인사가 앱스타인과 연루돼서 그만두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주에만 굵직한 뉴스가 최소 3끝 나왔다 진부학자 노음 촘스키 MIT 교수 리언 보츠타인 바드대 총장이 앱스타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와 별트로 도이체뱅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월가의 거물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간 회장도 금융 편의를 제공한 그런 혐의로 검찰 주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수없이 월스트리트저널 같은데 그냥 소위 앱스타인과 관련된 연루자들의 연루라 해가지고 돈을 좀 받았거나 향응을 같이 받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로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조차도 뭡니까 미국 사회는 엄하게 그냥 처벌하거든요 미국 사회는 사후에도 집요하게 범죄의 책임을 파헤쳐 추궁한다 죽었으니 이만 됐다고 여기에서는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공동체의 암묵적 합의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관행에 범죄자는 가스도 피해자의 계속되는 삶은 지켜줘야 된다는 믿음이 깔렸다 미국 사회도 이제 총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의 텍사스주의의 그런 델러스의 몰에서 이런 발생했던 것은 그 아까운 젊은 부부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죽음을 맞은 것은 참 미국 사회의 총기 규제 문제가 왜 저렇게 해결이 안 되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인 이 사회가 그래도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회가 건재한 것은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정화작용을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참 인상적이거든요 선과 악과 정의와 여러분들 부정의와 합법과 불법이 허물어지게 되면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체주의 성격이 강한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휴전선 위쪽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해를 지나게 되면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부틴이 이끄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하고 맞선 그런 자유주의가 국가일수록 내부적으로 도덕성을 고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탈북민들의 녹취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인권 기록을 계속 남기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소위 교전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보 유입과 같은 걸 통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한국에는 세상을 떤 선범죄자가 있는데 박원순은 서울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자를 미한 다큐멘터리컬 만들어 7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원순 사건에 대한 사실은 수없이 많이 공개되어 있고 인권 위 홈페이지 검색창에 서울시장 성희롱 검색만 해도 범죄 사실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상당히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선거 사기질을 하더라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렇게 성범죄하고 연루돼 가지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더라도 이걸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낼 정도의 사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고 하니까 노예 제도가 여러분 폐지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대형제국이 소위 노예 무역 같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행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가 도덕적으로나는 윤리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노예 제도를 그대로 용인하는 한 영국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이름 근거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가 1444년에 포르추갈의 시작이 돼 가지고 1807년도에 영국이 우선적으로 노예 무역을 검지합니다 그러나 뒤로 또 영국 편법으로 무역이 계속 이루어지죠 결국은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약 20년이 지난 한 30년이 지난 28년이네요 영국 노예제 폐지가 1834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띄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본은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용인할 때 그때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앱스타인의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 사회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참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뭔가 하니까 한 사회가 근실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기반을 유지해야 되고 그 도덕적 윤리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과 사악함에 눈을 감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여러분들 유린에 대해서 왜 우리 사회가 눈을 감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그거가 여러분들 우리 자체의 윤리적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에 눈을 왜 안 감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그 행위 자체가 은폐하면 은폐할수록 전부 여러분 선거가 여러분들 다 오염이 되는 그걸 통해 사람들이 모든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감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상태의 붕괴 형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악을 여러분들 건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김신영 국제부장의 쓴 정말 죽은 사회에 대한을 대하는 그런 사회 품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그런 거대한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집요하게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벌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위 선거사기 선거사기 부정선거 문제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를 배속까지 파헤친 책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도덕론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3권은 2020년 4.15 총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5월 30일 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와 또 우리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길이길이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 훼손을 우리가 방지해 가지고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유지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진행된다 저출산이 아주 급속히 진행된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저변을 흐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특히 위험한 것일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큰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20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한국 사회가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참 한 분이 전문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한 40대 전후되시는 그런 전문가 회패 회원들이 교양강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교양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우파색체가 강한 그런 교양강사들이 오면 아예 듣질 않고 다 나가버린답니다 그 연대가 되게 50대 전후니까 그분은 저한테 걱정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파적 색채가 강하신 분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강연장을 박차고 나가버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분 말씀을 듣고 저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인 겁니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아예 그냥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그런 세계관으로 알게 모르게 그냥 무장이 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집이든 간에 한 60대 70대 80대 부모하고 젊은 그런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갖게 됐는데 아예 그냥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냥 남남인 것처럼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한다 처음에는 부모가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좀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그렇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 부자지간 모자지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니까 그런데 그 자식은 뭐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고 신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다 꼰대 세대의 생각이니까 나는 들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냥 하나하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을 다 하나로 묶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변화를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20년 연 가깝게 진행된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하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노총의 간첩관련자들과 관련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인터뷰를 하신 이분이 민노총의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이수봉 씨 이수봉 씨가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 민주노총이 괴물이 된 거다 그런 내에서 밝혀진 사람만 일부 여러분들 북한과 접속해가지고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뭐 수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자가 간첩활동이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고수봉 씨가 전 민주노총의 여러분들 고위직을 지냈다는 분이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북한의 대남의식화 사업이 먹힌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지난 한 20년 정도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뭐죠 방향을 선회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바꾼 겁니다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 이게 적어도 몇십 년 동안 북한의 대남의식화 사업이 먹힌 겁니다 20년 이상 정도 작업이 결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단체에서 50대 전후된 사람들이 우파여름 농객이 오면 다 여러분들 강연장을 나가버리는 거나 부모하고 대판여름 자식이 싸우는 거나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런 변화를 참여했는데 큰여름들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전교회장 선거는 100여 표를 그냥 세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거든요 누가 실시합니까 아마 선관이 지원 사업일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같던데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분들 이렇게 전교회장을 뽑는데 전자투표 지원을 하면 고등학교도 안 하겠습니까 전자투표 선거 이후에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이런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볼 겁니다 담당교사가 나쁜 짓을 했네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100여 표를 세면 되는 일을 젊은 세대들이 익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각본에 따라서 나라를 바꾸어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이 다 엮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큰 계획에 따라서 국가를 바꾸어 가는 겁니다 국가를 바꾸어 가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전자투표 제도를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터치스크린 방식과 같은 전자투표를 강행하더라도 반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군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양성하는 작업으로 저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주노총에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는 상당히 뭐죠 지원을 받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노골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러 번 공개했지만 2023년도 4월 5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지 않습니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하고 우파 단일 후보인 김지용 후보의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당선과 낙선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를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당선자는 누굽니까 전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분의 돌아가신 아내 되는 분은 2022년에도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도 뭔가 하니까 그냥 선거를 장악한 것도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모두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장악한 것도 이 전체 맥락으로 보게 되면 사회를 크게 바꾸는 거대한 그런 계획의 하나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추론입니다만 그렇게 제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전자투표를 선관위가 실시하는 거나 선관위 지원을 받아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거나 다 그게 큰 그림 하여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이 조용한 변혁인 겁니다 이거를 방점을 찍는 사람이 불간조선에 인터뷰를 하는 이문열 작가입니다 지난 5년간 부지 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5년이 아니고 20년 넘게 이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어려울 거로 봅니다 다만 이문열 선생도 자기의 인터뷰가 나가면 파장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제어하셨을 겁니다 우익에서는 자기 신념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한쪽은 뭐죠 권력을 탈재하게 해서 죽자고 이러면 뛰겠지만 다른 쪽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윤석열은 하찮게 보이는 일도 누적되면 타격이 옵니다 절대 하찮게 봐서 안 되는 일을 하찮게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에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 의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의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노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의 관찰기 경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값을 치료해야 재생이 가능한 겁니까 이문열 선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전체주의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부지불식간에 전체주의로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다 작가니까 생계를 벗어나서 사회를 좀 관주하고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인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203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비교적 집단화가 덜 된 동네인데도 동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방송이 나옵니다 부녀에서 숙주나물 길렸으니 받아가라 기금을 받아 쌀타 왔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와서 받아가라 돈 안 내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정부 돈으로 하는 일이겠죠 누가 어떻게 길러서 왜 나눠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지나 있겠냐 저는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이런 장관차관 무슨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냥 본인이 있는 동안에 그 자리 잘 유지하고 출시하고 입신하는 것 외에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그 이문열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심각하게 심각하는 사람들은 나라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권력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이 노작가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관이나 민이나 이해하고 일상시간에 그냥 집단지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묻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작용화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15 총선 이전에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문열 선생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젊은 날 여러분들 꿈을 꾸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대한민국은 이제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저 자신도 가끔 놀랠 정도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다 하나로 구슬처럼 깨지는 겁니다 한국은 조용한 변혁이 급속히 진행된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참기 힘들 정도로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자기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누구 탓을 못하겠지만 어젯밤에 제가 읽었던 것이 요수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수와가 구약에서 많은 일을 끝내고 많은 그런 뭡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수와의 사는 날 동안과 요수와 뒤에 생존한 장노들 곧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요하를 섬겼더라 전체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80대입니다 70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독재를 경험했고 80대 분 가운데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저는 우리 세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가 비족은 젊은 세대지만 586 운동꾼과 달리 선악 개념이나 정의부정의 개념이 비교적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의 마이놀리티 소수 그룹이 되고 지금의 40, 50대가 여러분 다수 그룹이 되면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사회가 본인들과 본인들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 사람들은 깊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요하를 섬겼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 배신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읽었던 요사의 한 문장이 너무나 가슴에 그렇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여러분들 공정성 훼손 문제도 큰 계획 안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사회의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역을 하는 거죠 대법관들 사법계 사람들 검찰들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들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무사하게 마치면 그걸로 되는 걸로 그러나 그 사회가 완전히 방향을 거대한 유조성의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함께 공유하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생각하는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방송을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도동놈들 시리즈가 지금까지 4권이 나와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그래서 이제 5월 30일 날 5권이 나오는데 정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참 뭐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가 가념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는 것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직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그런 책을 계속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가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선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포퓰리즘 우리에게는 대중영합주의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란 사람이 포퓰리즘의 아주 그야말로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보면 일단 포퓰리즘 열차가 출발하고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정치계에서 여당이나 야당이 다 사라지게 되죠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누가 더 많은 그런 득표에 도움되는 정책을 양산하느냐 그렇게 해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 부채가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한 시문에서 포퓰리즘의 덕세는 정치가 고장났다는 그런 고장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좌파는 그때를 놀렸다 지금 이제 미국의 밑에 있는 남미 대륙에 좌파 집권이 계속 이어지는 핑크 타이더 타이드라는 것이 무슨 큰 흐름이죠 핑크가 좌파를 뜻하는 것이 핑크색이니까 그런 좌파들의 연세적인 집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포퓰리즘의 세계와 왜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들에 대한 공격이 확산되고 있는가 존 주디스라는 분이 아마 포퓰리즘에 대해서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갖고 있는 학자이고 여기 서병훈 교수는 숭실대학의 정치학과를 얼마 전에 정년 물러나신 분인데 포퓰리즘에 대한 책을 그동안 꾸준히 쓰고신 분이죠 번역서인데 포퓰리즘의 세계화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이 21세기 사회주의 라틴 아메리카 신자파 국가와 신민주의 이거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책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자가 서평을 썼는데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주의 전통이 비교적 굳건했던 영국이란 나라가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처칠실을 밀려내고 복지국가를 부러지렸던 사람들이 다 집권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대단히 포퓰리즘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인간의 이런 본성은 대단히 좌파 친항증입니다 좌파 정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분들이 전혀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한 분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시계를 예를 들면 24시간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인류가 여러분들 걸어온 길을 24시간에 비유하면 그 24시간 가운데 거의 대부분 23시간 57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받는가 하니까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는 한 20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 이전에 장구한 세월을 공동생산 공동분배 계획경제로 살아온 겁니다 구족이나 시족을 중심으로 그게 우리 유전자에 깊게 채화가 돼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성향 자체가 좌파 정책에 친항적인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전문직이 된 사람들도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학회에서 여러분들 우파적 색채가 강한 그런 농객이 와가지고 강연하게 되면 다 강연장을 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좌파적 유전자를 탈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업가 집안 같은 데도 커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시장의 역동성 시장의 변화 무상함 이런 부분을 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파적 사고방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포퓰리즘을 여러분들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좀 특이해 가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자립자존 생각이 강하고 자기 선택권과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한 사람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다수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대한민국 여러분들 일제로부터 독립이 됐을 때도 그때 여러분들 서베이 한계가 지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한 게 그때 대다수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승만이란 사람에게 큰 빚을 지고 있고 미국이란 나라와 미군정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미군정이나 이승만이란 사람이 토지계획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어떻든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야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뭡니까 김 씨 왕조 밑에 살았겠죠 이승 왕조 밑에 오래 살다가 그다음에 일제치하에 있다가 김 씨 왕조 밑에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온 겁니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와 계획경제를 가지고 시장이 도입된 것이 한 20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200년 300년 정도 길어야 그래서 23시간 57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계획경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체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다섯 사람들은 뭐죠 좌파적 색채와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걸 또 잘 이용하죠 그래서 포퓰리즘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남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일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움직임들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노예 상태로 이시왕조 상태로 그래서 선거를 도독질해가 뭡니까 이시왕조 상태로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덕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어떻게 도독질했는지 가르쳐줘도 고치신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백투더페스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행편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유전자의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 친화적이고 좌파정책 친화적이고 좌파적 사고방식이 이름도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듯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여러분들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오랫동안 집권했던 군부독재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파정부에서 그런 노력 소위 정신세계라든지 사상세계를 여러분들 점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계 방송계 영화계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좌파 친화적인 인물들로 다 채워진 겁니다 그게 지금 방송사가 mbc kbs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을 겁니다 그게 가난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예속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노예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그게 또 어디하고 맞는 거 하니까 친중국가하고 맞는 겁니다 결국 좌파정책 포퓰리즘이 극단화 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친중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시왕조에서 이런 벗어나간 노예를 벗어난 데 또 노예사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무슨 핑크타이더 이건 언론들이 사는 용어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인간이 태생적으로 생물학적 특성 자체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와 계획경제라는 시족부족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다 인간들이 물려받은 겁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번영으로 가는 길 우파적 사고방식이 왜 필요하고 시장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좀 더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냥 물질만 쫓은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물질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그런 책 포퓰리즘의 세계화나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책을 보면서 이 정치학자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은 생물학적 특성이나 태생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나 좌파 정책이나 포퓰리즘에 대단히 우호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는 한국은 또 문화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굉장히 일천하고 거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쪽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여론 조작하는 거, 방송 조작하는 거, 선거 조작하는 게 다 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정교적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들이 실수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지만 잠시 권력은 빌려준 것이고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남미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 이야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제2님께서 좌파가 득세 알리면 그 좌양분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중의 어리석음입니다 민중이 어리석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민중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좌파 친앙증이 줄 수 밖에 없다 그게 생물학적 특성이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하는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낱낱이 파헤친 이 책들이 올해의 꽃향기처럼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소개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계속해서 정상국가로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좀 안심이 된다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또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6개월 만에 정상회담 바이든 윤석열과 키시다 워싱통 초청 이런 사진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참 윤 대통령이 잘하신다 당연한 이야기죠 또 다른 생각 떠오른 게 없으십니까 저렇게 오래 계속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되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속이 계속되어야 될 텐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친한 관계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좀 경력이 있는 그런 미국의 조야인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은 야 이거 뭐 저 양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바뀌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학을 방문해서 연설할 때 일본인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연사로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진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런 사진을 보면서 저게 오래 지속될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역사의 뒤한길로 사라졌기 때문에 모두가 잊혀버리고 말았지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7일자 한국이 꺼낸 종전선은 미국 문재인 정부의 희망적 사고 미국이 브레이크를 안 그렸으면 종전선을 하고 평화여름들 협정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한국 주둔 미군 철수하고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게 선이라고 보니까 종전선은 서울과 와신던의 온도차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2018년대 지방선거는 바로 임박해서 북미 여러분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미국에 엄청 로비를 해가지고 지방선거 얼마 전에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뭐 선거라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이깁니까 승리할 수 있는 구실 승리할 수 있는 끈덕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 수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있으면 국민들이 눈치 못 채겠다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선거 바로 임박해서 하루나 이틀 전이죠 그냥 여러분들 그 뭐 종전선언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막 선전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어리게 나갔을 때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가 선거를 화끈하게 뭡니까 만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라는 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끈덕지 승리할 수 있는 구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면 뭐죠 얼마든지 그것이 합당한 선거결과를 만들어 득표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몰고 갔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다 잊어버려셨겠지만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볼색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또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난 유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와신또 특방을 지냈던 박현영 기자가 한국이 꺼낸 종전선은 미국 문재인 정부의 희망적 사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한미관계가 끄끄럽게 여러분들 돌아갔습니까 2024년 5월 17일 날 윤석열이 와신또 선언하자 훈수를 날렸다 외교왕 문재인의 북한 사랑기 서민 교수가 이야기했는데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전에 들을 내용인 게 확실하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이토록 극도로 불신했던 거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외교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적인 신뢰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거의 사람으로 취급 안 했을 겁니다 서로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월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18년 5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를 한 것은 이런 좋은 관계를 대다수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정한 그게 안 되고 선거 결과를 만드니까 이런 관계가 언제든지 파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가지고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사고 방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반영이 되게 되면 여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없고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등장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뭐죠 국민의 바람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뭐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 하에서는 이 관계가 완전히 파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려하는 거죠 그걸 우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이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거를 그 양반들이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면 이런 미룰 관계가 절대로 앞으로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재현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파토가 난다는 이야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결국 친중국가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하고 이 문제가 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그런 실상과 실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발간되어 가지고 이번 달 5월 30일에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 이 문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나 긴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지키는 일에 힘을 돕는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시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길이길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